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인데요. 반창고의 스타를 모시는 반스타가 되겠습니다. 한상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상아 씨는 가수이신데요. 자 이게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싸워 탕! 해피택시 타고 달리고 철진한 코트 휘날리며 놀러 온 가수 한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다에요? 네. 이게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멘트에요. 왜냐면 제가 해피택시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철진한 코트라는 곡을 새로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해피택시 타고 철진한 코트 휘날리며 놀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와서 되게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난감을 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3, 40대 아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칙칙한 남자들만 나오다가 되게 아리따운 가수분이 나와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여기를 한 바퀴를 돌려봤는데 대박이다. 여기는 제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로만 꾸며놨어요. 지금 얼마에요? 2, 3만원. 한 마리당 2, 3만원씩. 그럼 제가 이거 훔쳐가면서 부자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건담보다 태권브이가 훨씬 예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사실 태권브이가 조금 이게 좀 말도 맞고 탈도 많은데 그래도 태권브를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큐브릭이라고 하는데 레고보다 커요. 근데 되게 디테일해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네요. 다스베이더, 스톰트루퍼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루크 스카이워컵. 레이아공주 한설로.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에요. 조심하시고. 우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다 모으신 거예요? 네. 다 모은 거예요. 사서 모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자본주의 좀 반찬했어. 자본주의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얼마인가요. 너무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원피스 캐릭터. 너무 예쁘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들어있어요. 새 거예요. 이게 앞에 보면은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문방구 컨셉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문방구 가면 이렇게 쌓여있으면 꼭 하나 사달라고 쫄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앵글에다가 옛날 느낌 나게 이렇게 써있거든요. 혹시 코난 아세요?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코난 알죠? 코비, 라나, 주인공이 코난이죠. 네. 요즘은 명탐주문 코난만 아는데 우리는 이 코난 좋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 별명 코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코비 닮았다고. 이렇게 완전 옛날식이네요. 네. 이거는 진짜 잘 간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철지난 장난감들입니다. 아니 근데 철지난 것 같지만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기 때문에 제철 장난감이죠. 제철 장난감. 이거 아톰 아니에요? 아톰의 동생 우란. 우란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 아톰이 여자가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동생이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우란윰 할 때 우란이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톰도 뭐 원작 할 때 아톰 그런 거고. 아톰 이렇게 아톰도 이렇게 아톰 끼리만 모아 놓으셨네요. 와 이거 마징가. 건담 마징가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1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거예요. 속에는 되게 허접한데 박스가 이뻐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레트로하고 요즘에 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저 이따가 이게 없어지면 빈칸 있으면 제가 훔쳐간 걸로 와야 돼요. 알았어요. 이것도 보면 옛날 장난감. 오오. 와우와 이거 혹시 조심스럽게 만져볼게요. 저 제가 또 이렇게 금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와 근데 이게 또 관절이 또 꺾이네요. 다 움직여요. 진짜로. 와. 대박이다. 되게 이쁘죠. 근데 이런 거 왠지 한정판 같을 거 같아요. 이거 한정판 맞아요. 그죠? 아 이거 이따가 없어지면 또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색깔인데 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로 딱 바뀌는 거예요. 와. 되게 세진 상태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좀 조심스럽게 놔야겠는데요. 오오.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이거 실제로 문방구에서 팔던 옛날 아카데미 우리나라 거거든요. 오오. 만화동산. 뭐. 근데 로보트도 되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엄청 많아요. 로보트도. 네. 알파아젤. 고담부위. 엄청 종류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독수리오영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독수리오영제 맞아요. 독수리오영제. 이건 또 장난감인가요? 다 장난감이에요. 조립하는 장난감. 네. 다 조립하는 장난감. 와. 대박이다. 와. 완전 귀여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로보트 안에 이 대원들이 탑승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걸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약간 소급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귀엽다. 저 사실 이렇게 많은 장난감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어렸을 때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다양한 장난감이 이렇게 많다는 데에 놀랐고요. 이 같은 종류의 뭐 예를 들어 뭐 이 스타워즈 시리즈인데도 다양하게 귀여운 캐릭터 큰 캐릭터 그다음에 실사화한 캐릭터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아. 나중에 또 하여튼 꼭 보러 오시고 그럼요. 꼭 초대해주세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본이 없어요. 정말 여기가 박물관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캐릭터들 있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우리 애청자분들이 왜 좋아하시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우리 애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재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반가워요. 사실 이 장난감들이 요즘 장난감들도 있지만 네. 고전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철진한 장난감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마치 노래가 또 철진한 코트예요. 맞습니다. 한번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첫 번째 노래 철진한 코트 한번 듣겠습니다. 노래 정답 내 인생에 꽃바람 아직 같아 울지 않았네 다시 만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조절처입니다 반짝이던 너의 시절은 흘러갔어도 그때 그 포트 입고서 달려가는 걸 절 진한 포트로 예쁘다 말해줘요 존스러운 수적을 안아줘요 마찬을 이 마음을 멈치도록 꿈에는 나의 사랑을 줘요 노래 진짜 잘하세요 아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 트로트인데 비트가 빠르고 춤도 추시니까 약간 세미 트로트 같은 느낌 그렇죠 굉장히 팝적인 요소가 많이 섞인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은 우리나라 3대 가요제인 현인 가요제에서 구세어라 금순화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한데 그 가요제에서만 끝내기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앨범으로 발매를 하게 됐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많이 추시니까 굉장히 액티비하고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난감들을 많이 보셨는데 혹시 오빠나 삼촌들 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제 애기때 비디오 가게를 하셨어요 아 진짜요? 비디오 가게요?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여기를 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비디오 가게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완전 비디오 가게 같아요 특히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뭐 다가 아니면 다깐 아 진짜? 다깐 이런 다깐이랑 그 다음에 제트맨이라는 또 만화가 있는데 혹시 울트라맨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울트라맨 보다 저는 제트맨을 더 좋아했어요 사실 이 제트맨이 맞는 게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로 발매된 건 제트맨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디오는 제트맨이고 다른 데서는 울트라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꿀달려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울트라맨은 굉장히 대머리잖아요 근데 제트맨은 이렇게 뭔가 머리에 뿔이 있어서 꿀달려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막내예요 집에서 아 그래요? 제트맨이 울트라맨 형제들 중에 막내래요 맞아요 그 시점에서는 막내가 맞아요 와 진짜 맞다 동질감이 들어서 제가 제트맨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하니까 전 생각이 나는 게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500원, 300원 정도 했었잖아요 네 그 돈은 한정돼 있고 뭘 골라야 될지 굉장히 힘들게 골랐는데 여기는 보고 싶은 거 막 빌려보고 그럼요 그냥 보고 싶은 거 다 골라서 보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러오거나 부러워했을 거 같아요 그 당일 때 친구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친오빠랑 매일매일 밤새도록 봤죠 아 진짜 진짜 부럽다 어렸을 때 저는 보고 하는 사람이 딱 세 분 슈퍼 가게 슈퍼 가게 그다음에 문방구 가게 그 다음에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와 대박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세일러복 입고 오셨는데 사실 아까 그 인터뷰 이제 반창고를 보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세일러분을 또 좋아하신다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꿈이 세일러분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세일러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주인공을 좋아해서 세일러분만 좋아했어요 아 진짜 지난번에 온 게스트분들 세일러분 좋아하시더니 여성분들이 세일러분 어떻게 보면 남자들로 치면 용자물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핫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세일러분에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마스 세일러분 뭐 주피터 넵튠 넵튠 이렇게 많은데 세일러분이 이제 가장 활발하고 주인공이다 보니까 근데 한번 그러면 이제 세일러분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세일러분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실 가수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특별한 공works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세일러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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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